아 반갑습니다. 저희 텃밭인데요. 텃밭 정리가 이제 끝났어요. 끝나고 이제 밥 갈고 감자 심기, 나물 이런거 심기 시작해야죠. 서서히. 이제 밥 갈기만 하면은 모든게 다 시작이네요. 오늘 텃밭에 역시 나왔죠. 요즘은 계속 텃밭에 나와서 사는데요. 오늘은 좀 시간을 내서 냉이를 캤어요. 저희 텃밭에는 냉이가 굉장히 많아요. 지금 아직까지 이 냉이들이 많이 안 자라서 그런데 냉이가 굉장히 많구요. 제초제를 안 뿌려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. 근데 옆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텃밭에는 냉이가 없대요. 그렇다고 저희 텃밭으로 냉이 캐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요. 그 정도로 냉이가 많아요. 그리고 냉이가 이렇게 잘 뽑혀요. 호미 가지고 안해도 쑥쑥 잘 뽑혀요. 땅이 부슬부슬 하니 이렇게 땅이 좋아가지고 금방 금방 뽑히더라구요. 카메라를 왼손에 카메라를 잡고 있어 가지고 그냥 호미 가지고 안하고 손으로 쑥쑥 뽑았어요. 그래 가지고 제법 많이 뽑았는데요. 음 그래서 이제 냉이 저희가 이제 냉이를 해 먹을 때는 주로 조금 더 자랐을 때 그때 캐 가지고 해 먹는데요. 이를 지금 지금 이 시점에는 냉이가 뿌리가 굉장히 맛있어요. 달고 뿌리가 굉장히 달고 연하고 맛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캤어요. 그리고 그 옆에 또 보니까 캐다 보니까 또 쑥이 눈에 들어오더라구요. 쑥이 조금 있더라구요. 그래서 제가 역시 이것도 카메라를 잡고 있어 가지고 그냥 손으로 똑똑 이렇게 땄어요. 쑥을. 아직까지 쑥 향이 그렇게 진하지는 않아요. 쑥이 좀 더 있어야 쑥은 진한 쑥 향기가 나오죠. 그렇게 이렇게 따와 가지고 이렇게 얼마 안 되더라구요.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 놨어요.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거 된장 냉이 꼭 끓일 때 그냥 같이 넣어 가지고 끓이려고. 그리고 이건 쑥파인데요. 밭에서 뽑아 왔어요. 역시 이것도 냉이 무침 할 때 같이 넣으려고. 그래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구요. 이거는 이제 오늘 캐온 냉이예요. 냉이를 이렇게 물에 일단은 흙을 다 씻어내고 몇 번 씻어 가지고 그래 그래 가지고 이렇게 담궈 넣어요. 담궈두면 이게 흙이 밑에 밑둥에 붙어 있던 이런 흙들이 물에 희석이 되면서 이렇게 잘 씻겨 나오거든요. 물에 이렇게 충분히 좀 담궈두면 좋아요. 담궈두면 이게 깨끗이 씻겨요. 그리고 웬만한 것은 다 씻겨 나가니까 이렇게 좀 담궈두면 좋죠.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거 데치지 않아요. 그냥 먹을 때는. 어떤 때는 살짝 데치기도 하는데 지금은 뿌리가 연해 가지고 이 상태에서 물에 꼭 짜 가지고 깨끗이 씻어 가지고. 그리고 이제 듬성듬성 썰어 가지고 썰어도 되고 안 썰어도 되고. 그래 가지고 이렇게 묻히면 돼요. 맛있겠죠. 오늘 캔 냉이로 이렇게 맛있게 묻혀서요. 쪽파 넣고 깨 넣고 해 가지고 새콤달콤하게. 새콤달콤 무치는 방법은 뭐 다들 아실테죠. 그렇게 고추장으로 했죠. 고추장 조금 넣고 고춧가루 조금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. 오늘은 냉이무침을 했어요. 근데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여러분들도 냉이 많이 캐서 해 드세요. 감사합니다.